1, 2, 3 패스 to the boys, 사우디캡 We are the boys! 사우디캡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I'm 상현 사우디캡, 에릭캡 What's up, P.C.A.P입니다 P.C.A.P, 나갑 안녕하세요, 성현입니다 사우디캡, 현재캡 사우디캡, 영홍캡 사우디캡, 주연캡 안녕, 성현입니다 사우디캡, 주연캡 사우디캡, P.C.A.P 사우디캡, 제คอบ 안녕, 성현입니다 사우디캡, New 사우디캡, The Boys 사우디캡 사우디캡 เดี๋ยวเชิญด้านได้เลย วันนี้ วันนี้ได้คุณเจยอง มาเป็นล้ามช่วยแปลให้กับเรา ก่อนอื่นเลย เดี๋ยวบอกับนุมๆทุกคนเลยว่า สื่อมวนชนเรา สื่อมวนชนไทย พลาดมันสื่อมวนชนไทย ก็คือเสียงที่ไม่ธรรมดา 우리 태국 기자님들이 조금 많이 유명해요 뭘로 유명하냐면 환호สอร이가 아주 많이 커가지고 그걸로 조금 많이 유명하시거든요 อยากฟังสื่อมวนชนไทย อยากฟังครับ สื่อมวนชนส่งสื่อมวนชน สื่อมวนชนส่งสื่อมวนชนไทย ต้องบอกว่า นี่คือในรอบปีเลยที่ ที่ประเทศไทยของเรา ยังรอบปีเลยที่ส่งสื่อมวนชน ใช่มวนชนต์ ยังรอบปีเลยที่ สุดต้องสู้เมื่อมวนชนสมสして 태국 팬분들을 너무 너무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Generation World 2 월드 투어를 통해서 태국에 다시 오게 되어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우리 태국 더비들 태비라고 불렀다고 기억나시죠? 많이들 기다리셨어요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어를 통해서 미국에서 투어하시고 온 걸로 들었어요 미국에서 또 열심히 투어하시고 온 걸로 들었어요 어떠셨는지 재밌으셨나요? 네 일단은 저희가 미국 투어를 한 2년 만에 다시 가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많은 더비들이 또 에너지를 저에게 주셔서 그래서 남은 투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투어하시고 온 2년 만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는 The Bee에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그리고 또는 여러분의 투어하시고 에너지에 대한 투어하시고 그리고 투어하시고 에너지에 대한 투어하시고 그리고 저희는 투어하시고 있는 투어하시고 투어하시고 미국에서 투어하시고 또는 투어하시고 아시아에서 또는 투어하시고 이 날은 3번째 날이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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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특별한지 궁금하시다고요. 안녕하세요. 도브이시 니유입니다. 태국 더비들은 항상 저희를 반갑게 마주해주시고, 오늘 공항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했고, 그만큼 더 공연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가 대단계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주문하고, 이 날은 3번째 날이 Americans 2,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今年 우리 월주 투어 titling이 제너레이션2예요. 이거 컨셉이나 의미를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너레이션1 통해서는 더비와 더보이진 한 세대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았으면 제너레이션2는 조금 더 월드바이트하게 동파가 된다. 에코가 된다. 그런 의미를 담았고 있습니다. 제너레이션1 인기를 chocolate's best express to us. 제너레이션1, 우리의 제너레이션2는 아티스트의 생일입니다. 제너레이션2는 누구의 성적과 같은 경향력을 선아볼 것입니다. 제너레이션2는 여기서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다면? 네 어 일단은 굉장히.. 정말 올해 만에 보여주는 그런 곡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추억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공개 신곡이 있습니다 그 폭라오 드림 라이랄 프랭 디핀 뺀 박성장 그 폭라오 랩 팬 뺀 프랭 디퀀 뺀 뺀 뺀 뺀 gan 마나 르 그는 처음에 그리자마자에 관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는 그리자마자에 관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스윙꺼점미 퍼포먼스에 도코네도 간에 컨설턴트 프로그라운드 합 저희가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저희가 내려가는 순간까지도 계속 쳐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means good since 2013년 때까지 м וא acadа login 무료의 우상환이 인사를 지er 하나입니까'M et반갑으니까 그냥 계속 모인 것으로 기 좀W maar은ست asphalt? 또다 daqui에서 복용중 chio OK aly idol 예정끝 위에서 continue unos 늦어서 발ag epび созн 1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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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나 아까는 다 다행이다 근데... 럭럭은 너무 괜찮은걸로 다음번에 또 태국 오셨잖아요 우리의 곡이 아 이 곡은 정말 태국 팬들이랑 잘 어울리겠다 아니면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곡이 어떤 곡이 있을까요? 어... 사실 모든 곡들이 굉장히 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또 댄스베틀을... 팬분들의 댄스베틀을 볼 수 있는 디디디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분들께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툭툭 플랭 레이 나카 티 약자 넷남 렉고 약해 두 권 딕 땀 렉고 왕왕 두 권 쇽 근데 저 봉와 내 쇼 콘서트 다음 곡은 TV 드디어 티관이 잘 säga 티관이 잘 그니깐ization 세상의 좋은 노래 춤 추석 춤 추석 칼 SGT 약 cursúc pinch 본사ichte 한글자 chce 어서 dilig .아 한국에 more, 이 exotic entertainment 속에 이동 milk뿐니까. .아 한국ija꺼 Wat historial 같은general? .아 아니요. .아 Guys, I just came here and just want to go. .방금 도착해서 너무 먹고 싶어요, 파타이가. .파타이가 오면 이렇게 또 꽃을 걸고설ney 육식을 걸고 싶어요. .파타이가 오면 주시나요? .아 우리 여성에 원하는 것 같아요. .도는 저를 원하는 거 같아요. .아 한국어 네이거 먹고 싶어요. ,뮤이 원하는 거 같아요. .아. .파타이가 원하는 거 같아요. 팬들이 팟타이 준비 많이 해주시겠는데요? 망고도 그렇고. 와우. 어... 미약을 이메이카? 미쓰모촌 양냐남 메뉴 나이메이카?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우리 기자님들이 추천해주신 음식이 있는지 여쭤보셨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미 메뉴 나이메이카? 미 메뉴 나이메이카? 솜 땀. 솜 땀. 파파야 샐러드 솜 땀. 너무 좋죠 솜 땀. 솜 땀. 너무 맛있어. 알아요. 랭셉. 알아요? 응. 랭셉이라고 약간 등뼈로 쌓아져가지고. 맛있겠다. 배고파가 태국어로 뭐예요? 히우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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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봐봐 니 뿜. 하하하하하하. 스읍은 촌 탭자 배봐. 미야 탐하우 떠. 야 배하. 타오빠 아하. 지금 기자님들이 아 기자 쓸 시간이 아니라 지금 빨리 가서 뭐라도 사서. 정말. 진짜. 그리고 치열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못 찾고 말이죠. 히우카우. 기사님들도 배가 고프십 거예요. 지금 시간이. 아하. 하하하. 한편으로 추천 받았는데요 네 톱무짓 크랍 톱무짓 크랍 이렇게 하면 열 번 박수 쳐주신다고 아 소원님께서 케이핀의 팬분들에게 톱무짓 크랍 톱무짓 크랍 어? 톱무짓 크랍 10번 박수 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설마 네 맞습니다 1번 박수 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10번 박수 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자 카메라 가둬라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ready? 10번 박수 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감력이 아주 좋으시네요 태국은 그냥 박수를 태국의 박자에 맞춰서 치는 게 있거든요? 들어볼래요? 네 준비 준비 얘기해주시면 할게요 이거예요 어때요? 놀라운 거에요 너무 놀라운 거에요 이렇게요 한번 해 주세요 한번 해 주세요 한번 해 주세요 네 1,2,1,2,3,1,2,1,2,1 1,2,1,2,1 5,6,7,8 좋아요 5,6,7,8 5,6,7,8 좋아요 그래도 아주 잘 하셨어요 그래도 아주 잘 하셨어요 그러면 태국어 한 문장 가르쳐 주시겠다고 개단 나이라 هذا 그 완전! 놈두부 놈두부 다이리 뺐 다이리 뺐 다이리 뺐 다이리 뺐 다이리 뺐 넌 티터성 보이징 티터성 보이징 수 도보이징 다이리 뺐 다이리 뺐 준비됐어 다같이 오케이, let's go 한번 쭉 다 같이 할 수 있겠어요? 큰브 킹 마이피 폰 날 건? OK. 그러면 먼저 해주시고 반 반 나눠 살게요. 한 번 쭉 다 같이 할 수 있겠어요? 큰브 킹 마이피 폰 날 건? 오케이. 그러면 먼저 해주시고 반 반 나눠 살게요. 오케오케 왔어요 아니 오케이 네 알 수 왔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한 말씀도 앞으로 뭐 이제 초대의 말씀도 되고 네 일단은 저희가 맘 같아서는 더 와서 만나고 싶은데 그래도 항상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도 할 때마다 이렇게 이틀 공연 할 수 있어서 더비 덕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내일이랑 내일 모레 같이 좋은 추억 만들어서 네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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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